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률 전라팀장입니다. 금리는 4월 30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5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우구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시장이 다른건 뭐 그냥 그런데 시장이 문제에요. 시장이 제가 오늘 제 종목에서 전부 다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올 줄 알았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오늘 저는 반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이랑 반등을 할 생각이 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가능성들은 열어놨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려고. 지금이라도 그냥 뭐 살 내주고 뼈를 취하는게 낫죠. 한번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하는게 낫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저도 수익 낸 것 중에서 53만원 정도 그리고 현금이래 모의투자인데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 제가 통상적으로 2천에서 3천 정도 관리를 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근데 이 수익 현황에서 천만원은 일단은 확보로 했죠. 천만원을 확보로 했어요. 그래서 수익 낸 것들을 좀 이제 오늘 58만원도 손실을 냈습니다. 내고 다른 종목들은 뭐 일단은 손실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신풍제약도 이것도 오늘 80주 90주 있는 것 중에서 80주를 썰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0주를 다시 사가지고 대응을 잡으려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반등 나와주면 바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추후에 반등 나왔을 때 수익으로 다시 메꾸려고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그냥 유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손실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현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에 대한 부분들의 여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 아이고 시장님 반등 언제 나오실 겁니까.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도 마이너스 폭이 좀 있습니다. 약간 약손실의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여기에서 좀 이탈한다고 하면은 하단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주가 하락을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아마 반대의사 청구 연락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반대를 반대의사 청구를 하면은 어느 가격에 사줄리겠다라고 하는데 신주인수 권리 그렇게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의사를 청구를 하고 신주를 인수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이 그거를 사가겠죠. 반대의사 청구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지 않으실까 싶어요. 일단은 뭐 주가를 견인하는 게 반대의사 청구를 하는 게 이 가격이 이거는 8,200원 수준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두산중공업도 좀 올라온 거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한 9,000원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전원 받지는 않아가지고 반대의사 청구를 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냥 이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거보다. 일단은 분할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은 거래 전지가 되고 상장이 다시 재상장이 된다고 기정사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반대의사 청구 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제 분할돼서 다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시장만 좋아지면 시장만 좋아지면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 그걸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모르죠.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오늘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쩐지 꿈짜리가 이제 뒤숭생숭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지구관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월요일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1,000원을 재차 탈환을 하고 11,500원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고가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단 구간까지 다시 만원 구간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되겠죠. 자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사실 뭐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을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요인들은 없거든요. 경기가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고 물가도 유가도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FOMC 같은 경우에서도 양정원화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들인데 그리고 차실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우려도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좀 제한적인 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3100포인트 965포인트 그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과정 중에 주가가 조금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추세가 좀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정을 받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약에 주정을 받으면은 만원 정도까지도 열어두지 않다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참여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여자일 뿐이에요. 시장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결국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방향성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사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순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재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순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재강 제일재강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온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온도 상승을 하고 제일재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